1. 조선시대 예대어인이 예장할 때 정수리 부분에 꽂던 머리의 장신구는? 1. 빛 2. 봉잠 3. 비녀 4. 첩지 정답은 4. 첩지 2. 큐티클 니퍼즈란? 1. 상주피를 미는 것을 말한다. 2. 상주피를 제거하는 액을 말한다. 3. 손톱을 자르는 가위를 말한다. 4. 상주피를 잘라내는 가위를 말한다. 정답은 4. 상주피를 잘라내는 가위를 말한다. 3.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시 정확한 프로세싱 타임을 결정하고 웨이브의 형성 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1. 테스트 컬 2. 패치 테스트 3. 스트랜드 테스트 4. 컬러 테스트 정답은 1. 테스트 컬 4. 완성된 컬을 핀이나 클립을 사용하여 적당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트리밍 2. 컬피닝 3. 클리핑 4. 세이핑 정답은 2. 컬피닝 5. 헤어세팅에 있어서 웨이브의 형상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써 크레스트가 너무 약하게 되어 리지가 눈에 잘 띄지 않은 웨이브는? 1. 버티컬 웨이브 2. 섀도우 웨이브 3. 내로우 웨이브 4. 와이드 웨이브 정답은 2. 섀도우 웨이브 6. 스컬프처 컬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두 발끝이 컬 루프의 중심이 된다 2. 두 발끝이 컬의 좌측이 된다 3. 두 발끝이 컬의 바깥쪽이 된다 4. 두 발끝이 컬의 우측이 된다 정답은 1. 두 발끝이 컬 루프의 중심이 된다 7. 핸드마사지의 고타법 설명 중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1. 해킹 손의 바깥 측면과 손목 사용 2. 슬래핑 살짝 쥔 주먹 사용 3. 컷핑 손바닥을 우묵하게 사용 4. 너클링 손가락 끝과 손가락 옆부분 사용 정답은 2. 슬래핑 살짝 쥔 주먹 사용 8. 다공성모에 알맞은 샴푸제의 선정 시 두 발의 탄력성과 강도를 좋게 하는 데 가장 적합한 샴푸제는? 1. 프로테인 샴푸제 2. 중성 샴푸제 3. 약용 샴푸제 4. 약산성 샴푸제 정답은 1. 프로테인 샴푸제 9. 다은 중 흰 얼굴에 가장 알맞은 백분의 색깔은? 1. 흰색 2. 갈색계 3. 베이지계 4. 핑크계 정답은 4. 핑크계 10. 미아녕 기기 중에서 피부의 노폐물 배설을 촉진시키고 비타민 D를 생성하는 기기의 이름은? 1. 적외선 등 2. 자외선 등 3. 테슬라 전류미안기 4. 갤버닉 전류미안기 정답은 2. 자외선 등 11. 다은 중 산성 린스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구연산 린스 2. 식초 린스 3. 레몬 린스 4. 올리브유 린스 정답은 4. 올리브유 린스 12. 다은 중 염색시간과 방치시간이 가장 짧으며 충분한 컨디셔닝이 필요한 두 발은? 1. 유성 두 발 2. 손상 두 발 3. 발수성 두 발 4. 흰 두 발 정답은 2. 손상 두 발 13. 헤어 트리트먼트의 목적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옳은 것은? 1. 두피의 생리기능을 높여준다 2. 비듬을 제거하고 방지한다 3. 두 발의 목표피를 단단하게 하며 적당한 수분함량을 원상태로 회복시킨다 4. 두피를 청결하게 하며 두피의 성육을 조장한다 정답은 3. 두 발의 목표피를 단단하게 하며 적당한 수분함량을 원상태로 회복시킨다 14. 컬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헤어 파트 2. 스템의 방향 3. 텐션 4. 헤어세이핑 정답은 1. 헤어 파트 15. 두 발을 밝은 갈색으로 염색한 후 다시 자라난 두 발의 염색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영구정 염색 2. 패치 테스트 3. 스트랜드 테스트 4. 리터치 정답은 4. 리터치 16. 다은중 지방성 피부의 가장 적당한 화장수는? 1. 글리세린 2. 유연화장수 3. 수렴성 화장수 4. 영양화장수 정답은 3. 수렴성 화장수 17. 롤러컬의 종류 중 볼륨감을 가장 크게 하고 싶을 때 세이프하는 각도는? 정답은 1. 두피에서 전방으로 약 45도 18. 패더링이라고도 하며 두 발끝을 점차적으로 가늘게 커트하는 방법은? 1. 클리핑 2. 테이퍼링 3. 트리밍 4. 틴닝 정답은 2. 테이퍼링 19. 클러커팅 기법에 해당되는 것은? 1. 스트로크 커트 2. 틴닝 3. 스퀘어 커트 4. 테이퍼링 정답은 3. 스퀘어 커트 20. 다은중 무대화장은? 일컫는 화장법은? 1. 데이 타임 메이크어 2. 썬번 메이크어 3. 그리스 페인트 메이크어 4. 컬러 포토 메이크어 정답은 3. 그리스 페인트 메이크어 3. 그리스 페인트 메이크어 4. 그리스 페인트 메이크어